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타는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 120주년 기념 모델 미드나잇 블루 피니쉬 입니다 아 이 친구는 어 깁슨이 생긴 이후로 12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모델인데 색상이 굉장히 아주 애한 미드나잇 블루라는 색깔입니다 아 기본 490, 498T 두방위 마운트되어 있구요 이 친구도 또 푸시 블루 싱글 헌버커 전환이 되는 기타죠 그래서 뭐 깁슨 이지만 헌버커 싱글 톤 아주 세분화 쓸 수가 있구요 헤드도 아주 빈티지 헤드머신이 들어가고 뒷면도 다크 블루 피니쉬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아주 뭐 더 이상의 깁슨이 없습니다 네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 120주년 기념 모델 이었습니다